I'm a star I'm a star I'm maybe like a star 由 CUBE娛樂推出的小分隊 于是冠林 11日終於宣布出道 在所有的記者會上 談到了他們拍攝NB的花絮 관리니 씬이었는데 우주 비행사 복장을 하고 와이어를 매달고 진짜로 날아가는 씬이 있었어요 되게 뭔가 보면서 부러웠어요 왜요? 저도 날아가고 싶었거든요 우주 보그 이제 형 사이즈는 없어요 형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했던 것 같아요 以後也會有機會的啦 不過雖然是新人 人氣已經非常高的他們 就是相比會期待打歌的成績吧 재밌게 준비했었던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예상을 사실 잘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감사하게도 차트인을 할 수 있다면 너무나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? 그렇죠 雖然一位 하면 네 어 그거 하는 거 어때요? 그 파트를 바꿔주면서 안무 영상을 찍기 어 파트를 아예 바꿔서? 안무 영상을 찍어서 각 사이트에서 올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석 씨가 형인데 방금 공약이 나온 거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나이관린 씨에게 따라가는데요 그냥 네 약간 이런 점이 저와 다른 점이라서 리드하는? 네 那就替你们加油囉 우석관리 9801 우린 우린 우리야 야야 I'm a star I'm making like a star 매일 밝게 떠올라 너는 내가 떠올라 태어나서 나는 별 별 별 별 지수다 I'm a star I'm making like a star 매일 밝게 떠올라 너는 내가 떠올라 우린 우린 우리야 주 별 별 별 별 별 지수다